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맥을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선택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선택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관돼서 흐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질문도 같이 맥을 잇게 하는 그런 질문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교에서 보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불자가 아닌 일반인들, 불교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밝혀내는 사후의 세계 윤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으니까 그럼 불자들이 보는, 불교에서 보는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얘기를 질문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우선 타이틀을 티벳에서 보는, 티벳에서 보는 티벳 티벳에서 본 사후의 세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천년의 신비라고 하는, 천년의 비밀이 간직됐던 책이라고 하는 티벳에서의 사자의 서 또는 사자의 성전 거기에 나오는 얘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의 서가 저도 사실은 이게 난이하기 때문에 수십 번 읽어봤지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은 이게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알 수 없다고 그래요 이 책은 기원전 2, 3세기 경부터 티벳의 토덕 종교 스님들 간에 은밀히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사후세계 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한 가지 기원전 8세기 경에는 티벳에서 비밀스럽게 전해오면서 이 외부의 밖으로의 반출은 금했던 그런 기록분인데 물론 현재는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사대서가 시중 책방에 가면 있습니다 참고하시려면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입장이 아닌 일본의 번역봉과 또 영어로 번역된 기록물을 보면 굉장히 번역하는 데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요 일본에서 번역된 것과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것과 또는 영어권에서 번역된 것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번에는 일본과 영어로 번역된 기록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카르바이 열쇠라고 하는 책을 써낸 고토 벤이 정리에서 발표한 내용을 소개할까 그럽니다 물론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은 티벳의 사자의 설을 중심으로 한 것이란 것을 밝혀둡니다 첫 번째 그대들에게 서라니 모든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불교 얘기에서는 오원이 색수상행식 색은 몸뚱이를 말하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을 말하니까 몸과 마음을 얘기하는 것과 일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티벳이 불교 국가니까 불교에 대한 얘기가 같이 섞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임종의 시간이 다가와서 숨이 끊어지면 영혼은 육추의 중추를 떠난다 그러니까 육추의 아까 저기에서는 머리로 혼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긴 육추의 중추에서 떠나간다 그런 얘기가 여긴 나오고 있습니다 4대의 서에서는 그 다음 두 번째 육추에서 분리된 영혼은 최초의 순간 희미한 어둠 속에 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이거 먼저 보내는 미국 시카고 대학에 정신학부 교수 로즈 박사가 발표한 사회와 같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곧 밖으로 투명한 빛을 느껴야 된다 이로 인해 영혼은 생존의 병과 살았을 때 병을 알았던 것과 통증에서 병을 알았으면 그 통증을 느꼈을 아픔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픔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 또 다른 영혼이 느껴지는 것은 아픈 것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프다 죽은 사람 보면 죽은 사람이 불쌍하다 그러지 죽은 사람이 이런 얘기 쭉 보면요 죽은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불쌍해요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남편을 두고 나이 많은 보살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 보살 죽어서 불쌍하다 그러죠 그냥 살아갈 사실은 남편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을 때의 그 편안함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계속 자살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또 별의별 경험을 다 겪었는데 그 얘기는 접어두고 세 번째 사대에서 있는 얘기 핵심적인 얘기를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책을 읽어볼 기회도 불쌍해 책을 안 읽으세요 저 책 우리 불쌍해 줄 책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책들도 안 읽으시니까 또 이걸 해석해서 설명해 줄 저는 평생 불공부를 하니까 이것저것 견조서 이렇게 참고 삼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사대에서 있는 얘기를 간추린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빛을 느끼지 못하는 영혼도 있다 그 순간 사람은 주위를 암흑으로 느끼지만은 이웃고 빛이 다가간다고 생각한다 사람에 따라서 밝은 빛에 감싸이는 영혼도 있고 흠이한 빛밖에 느낄 수 없는 영혼도 있다 그런데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도 이 문제를 상당히 몇 년 전에 생과사의 비밀을 반할 신경을 풀어보면서 다른 방송에서 아주 세세하게 방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상당히 지난번에 고심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여기에 어둠으로 들어가고 밝은 빛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3년 3번 방송을 한 동안 그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둠으로 들어간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둠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질 여성의 성기 질 자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로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대개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얘기니까 그러니까 수퇴가 안 되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죽은 사람들의 얘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죽은 사람들의 얘기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의 얘기도 지금 이 3일 동안 하는 얘기 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서 또는 조사스님들의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경전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죽은 이후의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를 그거를 깨달음의 경제에서 나온 우리 부처님이라든지 조사스님들께서 해놓은 얘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잠시 후 우주의 커다란 음향이 들려온다 천지가 시누만한 소리 큰 폭풍우가 밀려가는 소리 동시에 번개가 번쩍이는 것과 같은 느낌이 온다 소리도 번쩍임도 아닌 황홀함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귀로 들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소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큰 소리가 일어나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도 우리 용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용량에 벗어나는 소리는 못 들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지금 이번 지가 말씀드린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산이 숨쉬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럴 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들으면 아 그렇다는 같이 동감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얘기 안 되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자꾸 이제 얘기에 덧붙여서 이런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많은 영혼은 소리와 빛 알 수 없는 황홀함으로 전율하게 된다 많은 영혼은 소리와 빛 알 수 없는 황홀감에 빠져서 기쁨에 어쩌할 줄 모를 알 수도 있다 요컨대 영혼을 보고 듣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육체는 죽었지만 자신은 새로운 육체를 가졌다고 많은 영혼들이 느낄 것이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그러나 이 새로운 육체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육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영혼, 식, 전시간도 말했지만 아리아식 또 어느 경제는 건달바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새로운 육체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투명하여 무게도 없다 그러니까 이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써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학자들이 가끔 책을 보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쓸데없는 하지 말아라 영혼이 무슨 무게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논란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짐승을 살았을 때 무게를 대보고 죽었을 때 무게를 대보고 보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무게는 없다 그 얘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죽은 짐승을 가지고 이용구에 보는 학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가끔 하다 여러분들 책을 보시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영혼은 21g이다 그런 얘기는 믿을 수 없는 얘기다 지난 대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 공중에 떠서 비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떠서 다닐 수 있다 참선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유체의 이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중을 날라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말하자면 공중에서 영혼은 비행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그러므로 바위이건 산이건 쉽게 통과한다 그러니까 물체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벽도 뚫고 나가고 산도 뚫고 나가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찾아가고 자기가 관계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영혼들이 히마리아 산들을 통과해서 저 아득히 광활한 우주로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게 사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체가 없으니까 무게도 느끼지 않으니까 그냥 벽을 통과할 수도 있고 전에 청담신께서 쓰신 금강경 반영식 강의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 아는 스님이 그렇다는 얘기를 참선해가지고 공의 경제에 들어가가지고 종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똥똥 치는 종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얘기도 청담신께서 해 놓은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어떤 영혼들은 육체의 죽음을 알고 절망한다 혹은 육체가 죽은 것을 모르고 죽음의 장소에 방어하는 영혼도 있다 그러니까 영혼에 따라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영혼도 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떠나지 못하는 영혼도 있다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영혼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떠다니는 영혼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주 고혼을 그래요 고혼 그러니까 떠들어 다니는 고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앞에 얘기해서 뒤에 얘기 또 앞에 얘기해서 쭉 연결되는 얘기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환생하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극락을 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주 주인이 없는 무주 고혼이 되기 않게 하기 위해서 불교해서 사십구제라고 천도제를 해요 그리고 불경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스스로 불경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고혼이 떠들어 다니는 그 혼들이 고혼 임자 없이 떠들어 다니는 갈군문학 떠들어 다니는 고혼이 그 혼을 저 산속이라든지 나무 밑이라든지 바위 밑에 가서 만나가지고 접신에 오는 사람들이 무속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속인도 100만명이니 200만명이니 그래 우리나라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이 얘기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얘기가 그냥 흘러다니는 얘기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근거를 둘만한 사실들이 우리들이 몰라서 그걸 끄집어내지 못해도 그렇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아홉 번째 그렇지만 많은 영혼들은 빛을 향해 비행한다 그리고 이미 죽은 육친과 우인 아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신척이라든지 우인들이 영혼과 접촉하게 된다 그들은 언어를 쓰지 않고 언어를 쓰지 않고 의지를 전달한다 많은 영혼들이 빛을 향해 비행하고 또 죽은 사람들 만나보고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그 외에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의사의 판명으로 죽었다고 사망진단이 내리지 않은 사람들도 꿈이라든지 꿈처럼 생시처럼 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만나고 같이 가자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도로 가라 그래서 보내야 했고 내가 안 가면 안 갔다 이래서 돌아왔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전 스님이니까 일반인들이 꿈을 처음 봐서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재적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잠재의식 속에서라도 꿈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죽은 할아버지라든지 부모님이 와서 같이 가자 그러면 아 난 안 갑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법문으로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모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오지 말라고 간다래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도로 보냈더라 그래서 살아났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그들은 언어를 쓰지 않고 의지를 전달한다 의지로 전달한다 그러니까 영가들과 아까 썼죠 공중에 붕 떠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영혼들과 사람은 우리가 쓰는 말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든지 천도자를 지낼 때도 말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의지 생각으로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으로 천도 그 천도 나무 조상들이 저희도 여기 한 3천 영가님들을 모셔 놓고 있어요 숫자가 한 2천이 넘으니까 여기 천도를 매월 한 번씩 공동 합동 천도를 하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가 즐거운 마음 가지고 연가님들을 천도한다는 그런 분명한 의지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이 참여하는 분들은 지금 9년째 들어갔는데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하는 얘기가 스님 나이가 80년도 지나가지고 나이 많으신 스님이 처음이나 끝이나 어떤 3시간을 해요 계속해서 목탁치고 여행치고 같이 3시간을 해요 3시간을 하는데 처음이나 끝이나 물 안 먹으면 안 마시고 끝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 믿고 여기에 맡겨준 신도님들 고마움도 느끼고 여기 조상님들이 오신다는 생각도 좋게 하라는 생각 경전도 읽어드리고 이런 걸 하는 걸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없이 하면 말로는 영가님들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심성열을 다해서 하는 그 진실한 의지만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혜인사 사기에 나왔던 얘기들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불공하는데 사형대로 불공하는데 불공 소리가 들리지 않고 엉뚱하게 안경 소리만 들린다든지 경상 소리만 들린다든지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열 번째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려니까 저도 바빠요 지금 그 후 영혼은 부사의 한 거울을 보게 된다 여기도 사도에서 업병제가 나와요 아까 업병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거울에는 생전 그 인간의 모든 행위와 생각, 사고와 그 모든 것이 비춰진다 선한 행위와 거룩한 마음이 비춰질 때 영혼은 평화롭다 그런 악한 행위와 사악한 순간들의 생각들이 비춰질 때 영혼은 고통을 받는다 자기가 잘못된 일을 볼 때는 고통을 엄청 받는다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열한 번째 이 시년을 뜨거운 불길에 타는 고통처럼 느끼는 영혼도 있다 견딜 수 없는 목마름, 무서움, 추위를 느끼기도 한다 반면에 안락한 잠자리와 또는 식사가 기다리는 영혼도 있으며 더욱 밝은 빛 속으로 영향하는 영혼도 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을 어떤 행위를 했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작자수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열두 번째 이 여행은 길다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서 새로 태어날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여행은 길다 이 여행은 짧다 그냥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당정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바로 바로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극란으로 간다든지 천상의 세계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을 정리해 두는데 그게 49제 기간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난방불교에서 선사수님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49제 이후에 태어나는 애들을 두 살, 세 살 때 찾아내가지고 민포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애들은 여덟 살, 아홉 살 된 애들을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여행이 길 수도 있고 짤 수도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살아내냐 따서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여행 길목에서는 빛과 어둠이 거듭 바뀌어 나타난다 어느 영혼은 계속 고통받고 어느 영혼은 고통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이 업계에 비춰지듯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고통스러운 영혼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즐거운 영혼이 된다 그 얘기들은 그리고 이거 꼭 모든 영혼들이 광활한 공간을 통과하여 최후의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그 길은 좁고 길며 괴롭게 느껴진다 그 다음에 열세 번째 어둡고 좁은 그 길에 저쪽에 다시 빛이 있다 이것을 아까도 은혜가 설명을 했지만 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이라도 볼 수 있고 여인의 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념하라 그 빛은 이미 영계의 빛이 아니라 다시 이 세상의 빛이다 그 얘기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도 고상한 문자에서 산도 그러지만 여성이 질의 질 속에 들어갔다가 그냥 사람이 최후에 남는 게 뭐예요 식욕과 성욕이에요 인간의 본능이 자손을 자기 계를 잇게 하기 위한 생존 본능이 성욕이에요 성욕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러면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욕이 끊어진 단계에 있는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아라한 이상은 성욕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영혼이 이렇게 하여 다시 한 번 이 무상한 세계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어둠 토너를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다시 살아난 사람이고 어둠 속에 있다가 나중에 빛을 보고 다시 나온 것은 새로 생을 받은 것이고 그러나 꼭 전생의 장소와는 같은 곳이라 할 수 없다 많은 영혼들이 아주 다른 장소에 도착한다 그리고 다시 기쁨과 슬픔 길거나 짧은 육체의 생존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대서라고 하는 얘기에 있는 것을 간추려 가지고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영어본과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는 번을 지금 여기 저자가 간추려서 열쇠 항목으로 추려는 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서가 구전돼서 2, 3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산과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불교로 사는 것이 이 사대서에서 원형이 아니었나 그것이 불교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시기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네파리 부근에서 히말라 산 이쪽 부근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그 중에 살아되셨으니까 이 영향이 사대서에 미쳐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돼요 지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여기서 일단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개성을 얻고 이 시간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불법사님 차비가문이 늘 함께하셔서 이 땅의 불국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성 감사합니다